네 저희는 원래 7인조 네 두 명이 지금 행방분만 됐어요. 다섯 명이서 진행하고 있고요. 네 행방이 모여나긴 한데 찾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일곱 명이서 모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희가 오늘 자유버스킹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하는 점 명령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래는 일곱 명이기 때문에 동선도 잡고 좀 더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약간 산책나온 느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언제 하지? 8일 8일 신촌에서 모스킹을 하는데 그때는 일곱 명 전원이니까 그때 좀 더 재밌고 멋있게 소일이 전원인데요? 8일도 전원이에요. 다 참여합니다. 저 안하는데요? 아 맞네 네 8일은 자유지만 인옥 없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내가 완벽한 것만 본다 영상 다 전하겠다. 오늘보단 잘하겠지 아니 오늘서도 잘해요? 네 저희가 원래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오랜만에 버스킹해서 좀 익숙치가 않은데 그냥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제 몇 시까지 공연이죠 오늘? 5시? 6시니까 5시 50분까지 네 5시 반쯤에 공연을 끝내고 다음 팀 분들을 위해서 우와 선물나면네 5시 45분쯤에 끝내고 네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할테니까 네 끝나고도 가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미리 정해놓으세요 저희가 네 어 저 여기 옆으로 가져오게 맞는거 같아요 공연을 하신건데 저기서 하면은 이제 같이 공연을 하는거죠 같이? 네 그럼 바로 이제 이와서 좀 신나는 곡으로 합시다 오늘 어둡지도 않아서 멋있는 척 못하겠어요 네 좀 부끄럽네요 그러면은 어 비트다트다맞아요 아 그럼 그걸 라무가 호흡 한번 아니 라무가 호흡 한번 합시다 싫어 나 이렇게 내꺼야 안좀 아 아